자 롯데홈쇼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5 캐스파크업 시즌2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넥슨 아레나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롯데홈쇼핑에서 제공해주신 기자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두 선수는 1대1 동점을 만들어놨고 이쯤 되면 더욱더 손앞에 눈앞에 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여머니도 간절의 질이라 생각됩니다. 뭔가 하나씩 다들 머릿속에 꽁꽁이는 가지고 있었어요. 네, 박영호 선수가 시도했던 1세트의 순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수 선수가 빌드 운을 통해서 결국에 경기를 거머쥐기는 했지만 했지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수는 쉬는 시간 동안에 마인드 커터로 굉장히 잘했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3세트 넷슨 터미널에서 다시 한 번 두 선수가 마주보고 달립니다. 진짜 잘 부탁드려요. .. .. .. .. . .. .. .. .. 1, 2, 3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경기는 시작됐고 고인괴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이기고도 약간 찜찜하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가진 오윤 수点 스코어는 1대1입니다만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박용호 선수의 현재 상황입니다.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긴 게 어디예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오윤수 선수 집중 더 하면 됩니다. 오윤수 1대1 맞췄어요. 한 5시간 내리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의 표정을 짓고 있는 오윤수 선수입니다. 저것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 환하게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전장은 바로 SGN 터미널 고인규 해설이 전하는 말씀이 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한마디만 드려냈습니다. 아 오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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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진짜 떨리나 봐요. 오윤수 선수가 고인규가 떨리는 거 아니에요? 오윤수가 2008년 데뷔거든요. T1에 들어온 지 근데 8년 차인데 결승도 자주 가고 이런 게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안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결승전에 올라와서 아 오윤수 이런 경기력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나는 오 남편분을 또 납치해 오셨군요. 빗속을 뚫고 한 시간을 날려줬습니다. 받으세요. 빠른 모든 금전쟁은 여성분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산남못이 올라가고 있고 부화장을 펴고 있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어윤수 선수가 남성분이 여윤수 선수가 영차를 했는데 박정원 선수가 또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산남못하고 앞마당이거든요. 보란듯이 일벌레를 눌러주는 박정원이네요. 짜증 나거든요. 괜히 건방진 것 같고 이 맵에서는 분명히 한정원 선수가 안 한 건 아니에요. 선수 한남못을 빠르게 근데 박정원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 배짱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 심미적인 면 배짱적인 면이 이중삼중으로 어윤수 선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어윤수는 반면에 걱정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 할까? 근데 박정원 선수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턱 그렇죠. 툭! 뭐 아직은 무심한데 오다 주셨다. 한 번의 준승밖에 없거든요. 왠지 한 번의 준승하면 그 다음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전에 어윤수 선수의 그 그 그 GS1 결승전의 인터뷰를 보면은 첫 번째는 자신감이 진짜 넘쳤습니다. 두 번째 결승 세 번째 결승 네 번째 결승을 가면서 인터뷰의 자신감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안팠었는데 예 박정원은 배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스코어를 앞서가지 않으면은 이중삼중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배군주가 정찰했을 때 어윤수 선수가 박영호를 봤을 때 야 정말 너무하는구나. 너가 준승을 아직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너가 아직 걱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 뭐 대먹지 못한. 부화장이라니. 자 이러면서 맹독 충둥지가 올라가는 타임은 갔습니다. 네. 자 박영호 선수의 저글링이 거침없이 여기까지 와 있고요. 뭔가 승부수를 던져서 피해를 주기에는 어윤수 선수가 좀 어렵고요. 무난하게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리한 빌드를 한쪽. 그러니까 어윤수 선수 쪽에서 먼저 저글링을 쥐어짜내서 가는 공격은 박영호가 이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마키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가도 박영호 쪽에서 갈 수 있지 어윤수는 못 가요. 자 숨어있는 저글링을 박영호 선수 잘 감추거든요. 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 박영호에게 있습니다. 자 많이 찍었네요. 숨을 저글링으로 정면 흔들고 맹독 충으로 일벌레를 잡겠다는 생각 뒤를 뒤를 자 이쪽에서 뒤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다 한 것처럼 여기 위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래 신경 쓰고 있다가 위에 일벌레 대략 날 수 있습니다. 여기 얘는 모르거든요. 자 위로 가스통 가스통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정면만 신경 쓰면 정면에 빨간 점만 보면 안됩니다. 네 어윤수의 모든 시설은 지금 아래쪽이에요. 자 정면에 노클하고 정면에 송을 개선! 어윤수! 대박을 났습니다. 이게 어윤수! 아 이거 눈물이 나죠. 해탈 이게 나한테 이러지 마라 한번만 터져도 대박인데 한 번 위, 아래 다 터졌습니다. 한타스가 죽었어요. 한타스 아 와 이렇게 이렇게 아 이번 경기 힘들어지나요? 아 정말 피곤이 몰려오겠는데요. 네 와 이건 특강의완도 아니고 자 그래서 꺼내된 게 어윤수는 태크예요. 야 야 근데 진짜 머리가 박용서주가 그냥 단순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요. 빠가지가 않아요. 정면? 그래 뒷통수는 빗몸 아니야? 네 와 이거 맹몸수 한 대 톡 톡 때리면 터집니다. 맹몸구가 정말 잘 되어있네요. 박용호 섬수가 자 들어갔습니다. 여왕이라도 잡힌 난리나고요. 일단 그래도 빼네요. 번식지 타이밍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박용호가 살짝 간을 본 게 어윤수가 발끈해서 저글링 러쉬로 올까봐 자신도 번식지를 않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똑같은 태크를 탔으면 어윤수에게 좋을 건 없었겠지만 네 저글링 자 맹독충 다시 있어요. 도사리기 있어요. 저글링 빠지면 아 맹독충 있네요. 자 여기에 맹독충 있네요. 자 9시 앞쪽에는 파란 점이 있긴 있었는데 밀벌레를 12기 잡힌 것 치고는 그래도 어윤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서로 봤는데 관용 자 태크 한번 확인하고 네 12기는 정말 많이 잡힌 건데 고자척수로 네 그거 잡힌 것 치고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호가 망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망설이지 않고 바로 번식지를 갔다든지 일벌레를 더 과감하게 눌렀으면 박용호가 앞서나갈 수 있었겠죠. 자 땅굴 또 땅굴 자 근데 데시엔 터미널이 땅굴을 뚫을 만한 지역이 본질한 바닥에는 없거든요. 이쪽 네 뒤쪽 아 여기 대군지 있네요. 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려와요 내려와요. 11시 지금 대군주 내려오는데 그 아래쪽에 대군주 있습니다. 이거는 박용호 선수가 어 마음이 좀 급한데 란세이프 네 불허판 장면입니다. 자 뮤탈 벌써 지켰죠.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의도도 대충 파악이 된다면 네 뮤탈리스 상대방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네 뮤탈 8마리 아 뚫을 데가 있나요? 네 대군주가 있어서 여기 못 뚫어요. 자 틈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세트에 재판을 좀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박용호 선수. 자 공일업과 신경제 구성이 끝나는 것도 일단 좋은 판단이고요. 여왕이 어찌어찌 같이 붙어서 왔는데 수혈이 몇 방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뮤탈 8마리스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가스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공격이 상당히 내섭네요. 네 자 더 들어오죠. 그리고 뒤에 여왕 여왕이 많지 않다는 건 어디서 이게 기회거든요. 여기 깰고요. 자 어차피 뒤도 깨지니까 네 자 같이 깰 수 있고요. 지금 여왕이 5개밖에 없어요. 네 수혈 수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광영호 선수 아 근데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촉수가 완성이 되고 자 보호자 촉수 그러면 1벌레 자 1벌레 잡아야죠 그러면 여왕 전멸 네 자 1벌레 택을 가지고 있는 광영호 선수입니다. 네 1벌레를 잡던지 등기탑은 못 깰 것 같고요. 네 더 잡아야 돼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빠져 올라가고 있는 광영호 선수의 바퀴벌레 네 이게 멀티가 하나 깨졌다는 날이에요. 광영호 선수도 그럼 근데 스탄니스가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될 것 같아요. 네 이 바퀴가 정리되는 순간 자신이 이제 정리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날아올 기회를 지금 뮤타레스가 15마리나 돼요. 1벌레는 12이 잡혔는데 아 네 정말 잘 막았네요. 자 월투도 같이 깨졌으니까 그렇죠. 네 어윤수가 좋은 교환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친척하게 막았습니다 이거는 네 턴이 넘어갔죠. 뮤타레스가 대군주 가운데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월 또 하나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난 이 정도의 산전수전 다 겪은 어윤수야. 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뮤타리스크를 막을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왕과 촉수에 의존해야 되는데 빈틈은 있거든요. 네 자 대공 능력이 있는 건 여왕 어 고자 촉수 오 자 1.4 자 시간 많이 안주는데요 어윤수 네 자 잡은 복귀를 놓치지 않고 있는 어윤수 선수입니다. 이제 흔들기 시작하고 있는 어윤수 선수 네 1벌레 나 다시 한 번 당꿀 다시 한 번 당꿀 다시 한 번 당꿀 제 당꿀 자 아래 멀티는 이건 풍전등하고요 이거는 뭐 멀티는 찍힐 수 있는 그런 멀티입니다. 다시 한 번 아 봤어요 많이 보이는 당꿀을 파고 있는 심정 네 박영웅 선수 자 완성이 자 1벌레에서 완성이 되는데 바퀴가 넘어고 있는데 바퀴가 넘어고 있는데 바퀴가 넘어고 있는데 바퀴가 넘어고 있는데 아 아 막히네요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 박영웅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네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이거는 네 이건 어윤수가 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판단 빠른 판단을 통해서 경기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관록이라는 게 과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벌레가 열둘이나 잡힌 상황에서 말이죠 열둘이나 잡혔는데 네 박영웅 선수가 차이를 더 벌리지 못했네요 자 다시 한 번 풀어주러 갑니다 자 하늘을 쳐다봐야 바라만 봐야 되는 네 감염충이 나와서 진균을 뿌려도 막타를 날리시는 유닛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앱 아 저 땅불 땅불 자체를 아하 암만 없어요 네 자 이번 경기 3세트는 승리의 여신이 어윤선수에게 어떻게 한 번 승리할래?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요 식사거리도 있고 피자입니다 피자 완전히 대군주 트러블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죠 91로 54 91로 54 91로 54 네 와 자 말려서 패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 쯤 되면 어윤수는 경기를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바퀴로 넘어가고 있고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질래야 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 네 22마리 22마리 진짜 맞춰주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지지 22마리의 뮤타리스크의 자 스포어는 2대1 아 어떻게 22개가 되죠? 하하하하 이 세트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는 어윤수가 2대1로 상황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기의 전체적인 흥은 정말 과감하게 배를 드러냈던 박용호 선수에게 그리고 데미지를 내상을 많이 입었던 어윤수 선수는 그걸 극복하는 법을 박용호 선수에게 보여줬어요 네 분명 일벌레를 12개까지 잡아주고 나서 박용호 선수가 너무 가스 욕심도 많이 내길래 네 저는 권씨씨가 벌써 완성이 된다 이런 생각까지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만큼 박용호 선수의 편날이 빠르지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쯤 내내는 경험이 준우승을 다 한 차례 밖에 하지 못한 박용호 선수 입장으로서는 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 세 번째 세트에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서두르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